아쉬운 마음인걸 아쉬운 마음인걸 곁에 있어도 언제나 그리운걸 Hey my girl 유리처럼 내겐 불안한 마음인걸 아쉬운 마음인걸 아쉬운 마음인걸 곁에 있어도 언제나 그리운걸 Hey my girl 유리처럼 내겐 불안한 마음인걸 4시간이 나잤어? 살려주세요 Help me 살려줘 Help me 살려줘 Help me 밥줄테허어 잠 좀 잘겠네 발이 아파서 그래요 부도를 넘어오기 싫어 너무 싫어 됐어 됐어 누나 경계선생겼는데 너 경계선도 안생겼잖아 너 원래 까만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야, 이게 아니고 二人はもはや恥ずかしげることもなくリラックスしています。 飼い主のもとにたどり着いた子犬のようにジュンピョンも運命の人と出会って嬉しそうですよね。 さらに美しいキズシーンを撮るために二人は悩んでいるようです。 気温が下がる夜に毛布をかぶって並んで座っている二人の姿はなんとも微笑ましいですね。 二人は真鮮に入っているという空気が多いのです。 一人は何? 一人は今の四人の場面に向かうことがあって。 二人はそうです。 二人はあって、一人はあって、四人の場面に向かうことがあります。 一人は、四人の場面に向かう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꽃남할때도 구혜선씨가 이상형이였어요 저는 꽃남할때도 구혜선씨가 이상형이였어요 이민호씨랑 장문석씨랑 동갑이세요? 친구니까 네 어떤 파스터들을 보여주세요 좀 좁혀봅시다 근석오빠는 파트너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민호오빠가 제가 질문해도 돼요? 같이 드라마 찍으신 구혜선씨 이거 좁혀봅시다 나에겐 내일이었다고 오늘 또 사랑한다고 말했지 나에겐 오늘만 있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졌지 나에겐 내일이길 꼰보는 남자의 이민호 구혜선 커플입니다 내일 올라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트럼프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준표 금지안딜 커플이 나가겠습니다 네 우선 구준표씨 네 이민호씨 구준표 패러디가 유행할 정도로 인기 절정이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짝퉁 구준표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그 타 방송국에서 했던 박명수씨 패러디 아 네 기억나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죠 자 옆에 계신 금지안디 네 구혜선씨 금지안디씨가 아닌 구혜선씨의 실제 입장이라면 그 멋진 네 분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이민호씨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박명수 예 네 감사합니다 박명수 예 네 그녀의号 정말 특별한 decades 넌 사랑이 아닐 거라고 수고 없이 나를 속여왔어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길 바랬어 아픈 상처만 내게 남겨질 테니까 아리오 아리오 아리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 동영상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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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